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SMR 오랜만에 해볼게요 오늘은 에비츄 페이스쿠키 먹어볼건데요 10개가 들어있고 에비츄 얼굴 모양을 한 쿠키들이 10개 들어있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똑같이 웃고 있어 얘는 약간 주황색깔 주황색깔 얼굴이네요 얘도 주황색깔 얘는 핑크색깔 얘도 핑크색깔 그 다음에 초록색깔 두개에요 10개라고 쓰여있는데 왜 8개만 들어있지? 두개 누가 먹었지? 이상하다 아무튼 8개 먹어볼께요 에비츄 쿠키 먹어볼께요 주황색깔 귀쪽부터 주황색깔 귀쪽부터 그 다음엔 이物은 주황색깔 나만 이렇게 다 구이 제가 생선식은 쓰, 거나 piles 관련된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콤해요 다음은 핑크색깔. 핑크색깔 먹어볼게요. 다음은 핑크색깔. 이거 핑크색깔 뭔가 산뜻한 맛이 나는데, 뭔가 향이 첨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색깔. 우유 다음은 요거 주황색을 먹어볼게요 이것도 뭔가 상큼한 맛이 날 것 같은데 어떤 상큼한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맛이지? 이건 뭔가 상큼한 맛은 아니야 거의 묻히는 맛인데 감이 안 잡히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collection польз trazer 하나는 높은 맛 좀 비빔해서 오늘의 주황색에는 뱅에 눈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spinach 우리는 담백했기 때문에 eğlen'tous 다음은 초록 댓글 먹어볼게요. 보통 초록색깔 하면 녹차 마시니까 이거는 녹차 마시지 않을까요? 녹차 마시라고 추측해보면서 먹어볼게요. 얘는 녹차 냄새가 벌써 올라와요. 냄새가 벌써 녹차 냄새가 나.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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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바삭바삭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